오늘은 여러분께 밑바닥 아래 지하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성시대보다 더더욱 음침하고 깊은 시면에 빠져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보고 가시죠. DC인사이드에는 도태녀 갤러리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태녀 갤러리는 그야말로 진짜들이 커뮤니티이고 그녀들이 어떤 수준인지 보시면 아마 비난보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. 나도 한때 여자를 꿈꾸던 때가 있었는데 라는 애잔한 글을 보겠습니다. 살 빼면 예쁠 거고 화장하면 예쁠 거고 렌즈 끼면 예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예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괴감을 느꼈어. 저주받은 골격과 넓은 미간 엉망인 치아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피부과에 가도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여드름 흉터와 살쪘을 때 생겼던 몸여기저기에 번개 맞은 듯 하얗게 튼 살 알바하느라 잔뜩 깨지고 터진 손푸석한 머리 에이블리 무신사 같은 보세 쇼핑몰에서 내 나이 대에 제일 인기 많다는 옷을 사서 억지로 화장도 해보고 머리도 말아보고 찐따같이 보이기 싫어서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보이는 건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꾸몄다며 혼자서라도 억지로 위로하며 거리로 나가보지만 예쁘고 마르고 눈 크고 코 작고 오똑한 여자들 옆에 내가 보인다 아무도 날 신경쓰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혼자 가서 사진도 찍고 즐기면서 먹어보려던 밥집을 집 옆 버거킹으로 바꾸고 혼자서 밥을 먹었다 오늘도 라는 이 한국 여자의 진심이 느껴지는 저 한마디 한마디가 느껴지시나요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이 생겼다면서 남성들의 사랑을 원하는 도태녀들의 모습 어째서 그녀들이 fm리즘에 심취하는지 저 하나의 글로 모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남들은 여자보다 기회가 많다는 걸 모른다 남자는 아무리 못생겨도 돈이 많든 성실하면 외모는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 근데 여자가 못생겼다 그냥 뭘 해서 잘 나간 들 뒤에 못생긴 여자라는 꼬리표가 달라붙는다 여자는 외모로 시작해서 외모로 끝난다는 걸 한남들은 왜 모르는 걸까 라고 말하는 도태녀 갤러리의 회원님들 참고로 이 어질어질한 갤러리의 공지사항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남은 절대로 글쓰지 말아라는 식으로 남성을 시원하게 한남이라 말하는 모습이 첫 번째 공지라는 사실 어째서 저 여자들이 남성을 미워하는지 남성을 공격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여러분을 위해 공사 년생 도태녀 스펙 봐주라라는 마지막 글 봐보겠습니다 살면서 남자랑 술밥 카페 영화 한 번도 안 가봤고 잔고는 875원 있으며 남자랑 연락 한 번도 못해보고 남자에게 선톡 한 번도 안아봤고 짝사랑 남자에게 연락시 핀 적 한 번 있음 이 이후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까지는 오바여도 귀찮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음 남사친 한 명도 없고 축제 앞을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음 학교에서 아싸고 급식 때는 찐따여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 안함 급식 시절 여자애들은 다들리게 내 욕하고 남자애한테 공적인 일로 말 걸었는데 벌레 보듯 봄 못생긴 것도 질병이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도태녀 갤러리의 한국 여자 쟤들이 한남한남 거리면서 남성 들을 욕하고 fm리즘을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그녀들에게는 이렇게 못난 내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성들이 미울 뿐인 겁니다 남성이 정말 밉지만 아이러니하게 남성에게 연락 한 번도 못해봤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여성들의 모습 싱글벙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못생기면 마음이라도 예뻐라